해뜰 때까지 게임한 적이 있어요. 하니는 진짜 게임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니가 정말 진지하게, 행복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져서 그때 진짜 계속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었어.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한 3일 동안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다 깼어요. 맞아, 싹 다 깼죠? 싹 다 깼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진짜 정말 미친듯이 완전 그때 모든 집중력까지 모든 걸 다 쏟아내가지고 하는데 다 깨고 나니까 이제 흥미가 이렇게 있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게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안 깨지는 그 보스전이 있더라고요. 거의 8판 했어요. 한 3시간 걸렸어요. 그건 바뀌는데. 근데 뭔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내가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했다가 뭐 그리고 다시 뭐 침대 들어가서 군배기 됐죠. 뭐. 그리고 다시 침대 들어가서 군배기 됐죠.